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모델 머리칼 스타일은 열폼, 연화폼을 할겁니다 연화가 잘되어야 열파마는 잘되요 그래서 연화를 저희 하얀요꽃가루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진을 좀 해볼게요 탈색은 몇번 정도 했을까요? 옛날에? 한 번 열파마는 몇번 정도 했을까요? 만 만이 몇번? 네다섯번 열파마 네다섯번 염색은요? 한달에 한 번 그러면 이 머리가 길어나는 데까지는 보통 4,5년 걸렸다 생각을 하면 열파마는 더 했을 수도 있겠네요 다른건 모르겠는데요 탈색을 해서 열파마까지 한 머리들은 파마귀가 상당히 난이도가 깊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은 아무리 중요한 것은 영향을 한다 하더라도 영향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머리카락이 일단은 탈색으로 인해서 먼저 머리카락이 손실이 옵니다 어떻게 손실이 오냐면요 탈색약에는 황산화 암모늄이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수분을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탈색을 한 머리카락들이 굉장히 건조합니다 또한 탈색을 한 머리카락들은요 건조해지고 나면 큐티클층이 다 손상이 나요 구멍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머리를 감고 나면 잘 안말라요 단백질 머리카락 안에 수분이 정상 모발은 10에서 15%가 들어가 있는데 구멍이 나갔고요 수분이 70%까지 80%까지 꽉 차버립니다 쉽게 해서 물이 스며드는거죠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오일층이 빠져나가고 아무리 드라이기로 말려도 잘 안말라요 그리고 다 마르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단백질이 피어있고 오일 유분기도 피어있고 그나마 몇개의 단백질로 남아있는 머리카락들이 모발이 안에 수분마저 말라버리면 뒤틀리고 틀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어떻게 곱슬머리처럼 푸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머리를 멋지게 한번 파마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연화를 하면서 파마를 하면서 중화를 하면서 모발을 채워서 파마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 모발에 일단 머리카락이 너무너무 굉장히 건조해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에 어떻게 처방을 할거냐면요 이런 빔경에다가 우리가 눈꽃가루 눈꽃가루 이 안에다 채우고 발효수 이 안에 채우고 우리가 우리가 유리막 단백질 넣습니다 자 이 안에 우리가 발효수를 머리카락이 길어요 그러니까 40g 정도 안에 넣습니다 또 이렇게 눈꽃가루 눈꽃가루를 여기다 담아놨는데요 얘를 갖다가 30g 정도 넣습니다 유리막 단백질은 얘는 열 펌핑 넣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100도를 할 거예요 자 일명 이름이 뭐냐면 워터백 복구 슬라이드 입니다 네 워터백 복구 슬라이드 그래서 워터백 복구 슬라이드를 해서 우리가 유리막 단백질을 발라서 저희가 연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처리는 보통 시간은요 일반 연화 보시는 거에 똑같은 조건에 원장님들 하시대로 하시는 대로 하시되 10분 정도 해서 짧게는 아주 극선상무는 5분 정도 정상머리는 보통 천상무 일반 천상무는 10분 정도 연화를 더 보시고 극선상무는 5분 정도 연화를 더 보시고 조금 버지는 아이들은 요즘에는 건강하다 라고 하는 머리카락은 15분 정도 연화를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연화 시간이 길어지는 대신에 작업시간은 짧아집니다 네 그러면은 연화를 복구 슬라이드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하얀 꽃가루 30g 먼저 넣을게요 발효수 저희가 여기다가 40g 넣겠습니다 자 볼게요 40g 정확하게 40g 들어갔어요 유리막 단백질 하나 둘 셋 넷 여기를 여기다가 물 100도 를 넣어서 가득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물 100도 95도 씨를 이만큼 넣으면 그렇게 뜨겁진 않아요 기존의 차가운 게 있어서 얘를 해볼게요 하얀 눈꽃 가면서 만든 눈꽃 멀피 펑량 색깔이 희한하죠? 발효가 되어서 그래요 그리고 출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발효시켜 놓은 우리 파마약 색깔 놓을까요? 얘를 모바일 전체에 영화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처리 했어요 연화 처리해서 열 처리는 한 10분 정도 저희가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 방치를 한 15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5분 정도 후에 저희가 연화가 잘 됐는지 또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좀 이따 뵐게요 네 지금 연화가 잘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화가 잘 됐는지 머리카락을 묶어볼까요? 연화가 확 안 풀어지니까 잘 됐어요 한번 볼게요 머리카락을 이렇게 까서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머리카락이 연화는 됐는데 머리카락이 더 좋아져요 그래서 시상으로 제가 연화를 얘기한 겁니다 아까 네 그래서 머리카락 지금 이렇게 위치를 쭉쭉 뜬겨봅니다 지금 어때요? 연화가 되게 잘 됐죠? 이렇게 보시면 잠깐만요 연화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옆에도 한번 볼게요 중요한 것은 연화 그러면은 이제 머리카락이 상한 게 어 더 큐티클 정리가 다 되고 어 그러면서 저희 제품의 특징은 큐티클 정리가 되면서 끝에가 부시시한 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 머리카락이 지저분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방방 떠있던 것들이 착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뿌리도 잘 살고요 어 머리카락도 끝에 지금 굉장히 손성된 머리들이 자 볼게요 이렇게 좋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수축 안 넘어져요 복부가 아니라 워터백 어 슬라이더는요 어 눈꽃가루 어 요상태면은 20g 가로수 20g 그 다음에 물 이렇게 넣어서 어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워터백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어 모발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워터백 슬라이드 어 어 하기 전에 네 사마약을 걷어냈어요 이렇게 자 머리 끝에도 사마약을 살짝 걷어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유리박 단백질을 한번 발라요 자 지금 어 이 상태에서 워터백 슬라이드 자 음 으 으 으 다시 타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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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로 구합니다 2호는요 머리카락이 습도 많구요 네 머리카락이 되게 지저분한 곱슬이에요 어 그리고 또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대적으로 보면은요 되게 지저분한 곱슬이고 손상이 많이 되어있는 모발이 연화가 빨리 될 것 같다 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분만 있다가 어 머리에 헹굴게요 지금 샤프하고 나왔습니다 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게 연화에요 복부연화 자 지금 이 연화를 한 게요 채움의 연화 네 복부연화 이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파마가 약을 발라서 연화를 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머리카락을 얼마만큼 잘 끊어내고 머리카락을 얼마만큼 키틱털칭 정리를 잘 하고 또 파마를 끊어낼 때도 얼마만큼 공유결합으로 채워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머리를 갖다가요 우리가 파마를 또 말아보도록 할게요 24호 22호 위주로 10톤 우리가 연합범인데요 한번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와인딩 다 끝났습니다 옆에 머리 24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24호 말았고요 맨 밑에 22호 하나 말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세 바퀴 반 정도 와인딩을 했습니다 앞에 모바는 노스트레이트 하나 그냥 일반 노트로 말았고요 그래서 모바는 마를 때 전체적으로 하얀 발소수 3 그다음에 유리막 1 이렇게 섞어서 손상되는데 발라서 와인딩 했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롯트를 풀렀어요 주말을 할 건데요 파마를 일반 롯대로 날아서 할 거예요 이거 다 치고 왔어요 네 수시만 하세요 샴푸하는데 조금 아까 짜장면 먹고 다 소화됐어요 파맛 되게 잘 나왔어요 한번 말려 볼게요 지금 다 말려서요 저희 볼륨 수시를 살짝 끓입니다 자 지금은 앞에 앞에 앞머리도 좀 끓였어요 그리고 그리고 옆부분 자 옆부분 네 끝났습니다 자 머리카락에 전체적으로 볼륨 축제를 살짝 끓여 그 다음에 손에선으로 살짝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파마를 열파마하는 것을 다 마무리까지 해서 끝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연하 열컴 오늘 하는 순서부터 마무리까지 다 봤고요 H 레시피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보시고 좋으면 구독 그리고 널리 홍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도 달아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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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